사회변동의 방향을 보는 가불의 관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회변동의 방향을 보는 사회변동의 방향을 보는 관점 이렇게 물어보면 역시 진화론하고 순환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가불이 뭔지 한번 살펴볼까요? 가불은 인류문명의 성장과정을 미디어의 발달과 관련해서 설명할 수 있다. 말의 등장과 수렵 채취 문자의 등장과 농경사회 인쇄술의 등장과 산업사회 원격통신과 정보사회 4단계를 거쳐 발전해왔다. 발전경로가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는 거야. 말과 수렵 채취 문자의 등장과 농경 인쇄술과 산업 원격통신과 정보 이렇게 발전경로는 정해져 있다. 진화론. 을 같은 경우는 유목민과 정창민 간의 갈등을 통해서 120년 주기로 나타나는 문명의 변동을 설명할 수 있다. 유목민 기회가 오면 도시의 정창민을 공격하고 정복한다. 정복해 성공하면 유목민이 도시의 안정하면서 정창민으로 변한다. 하지만 이들 역시 안일한 상황과 부패가 만연해지면 또 다른 유목민에게 정복당한다. 이렇게 성장했지만 또 쇠퇴하고 성장했지만 쇠퇴하고 이런 역사과정을 유목민과 정창민 간의 갈등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120년 주기로 나타난다. 순환한다는 거죠. 순환론이 되겠습니다. 발음이 어렵네요. 순환론. 자, 기억보면. 갑의 관점은 사회 변동을 비관적으로 발음한다. 진화론은 늘 진화한다는 건데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긍정적으로. 이 니은. 을의 관점은 사회 변동에 일정한 양상을 반복한다. 양상 반복. 성장과 쇠퇴요. 성장 쇠퇴. 성장과 쇠퇴라는 양상을 반복하며 진행된다. 순환론. 오케이. 갑의 관점은 을과 달리 사회가 단순한 상태에서 복잡하고 분화된 상태. 진화론. 오케이. 을의 관점은 갑의과 달리 모든 발전은 곧 서구하임을 전제로 하여 제국주의의 지배를 정당화한다. 모든 발전은 곧 서구하다. 서구가 미리 발전이 돼 있다. 거기 때문에 서구를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게 진화론이죠. 그래서 갑의 관점이 그래요. 갑의 관점은 을과 달리 이렇게 가야겠죠. 그래서 이건 틀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몇 번이냐? 니은과 디귿은 3번이 되겠습니다.